안녕하세요 달라스의 에나킴입니다. 제가 최근에 미국 유학에 관한 이메일을 좀 받았거든요. 이거 쭉 보다 보니까 다른 분들도 좀 궁금해하시는 사항일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신 분은 지금 미국에 거주 중이시래요. 다른 어학원을 다니고 계시는데 커뮤니티 컬리지에 관해서 문의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질문은 어학원에 등록 없이 바로 크레딧이나 서리피케이트 과정 등록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블루캡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어떤 영어 성적 터플 점수라던가 학교 내에서 보는 어떤 수학능력 시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점수 잘 받으시면 가능은 하세요. 근데 멀티컬처럴 센터 어드바이저들이 권하지는 않아요. 한 학기라도 이제 학교 다니면서 5학년수로 학교 다니면서 좀 미국 문화도 적응하고 학교 수업을 준비하는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많이 권하는데 많이 권하는 것이 약간 강압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랑 같이 공부 시작했던 친구들 중에서 호주에서 생활했던 경험도 있고 아니면 한국에서 영어 준비 많이 하고 와가지고 점수 다 우수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학기 정도 5학년수 한 다음에 이제 컬리지 수업으로 넘어간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유학생 입장에서는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까우니까 그 한 학기라는 시간을 5학년수 다니는 게 굉장히 불필요하게 느껴진 것도 솔직히 사실이거든요. 근데 막상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한 학기가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미국 친구들하고 사귀는 것 같은 거 왜냐하면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컬리지 수업을 들으면 친구 사귈 기회가 정말 없어요. 어학년수 할 때는 좀 아이들이 여유도 있고 서로 좀 돋는 느낌도 있고 영어가 서툴러도 어차피 다 같이 서투니까 좀 친해지기 쉬웠는데 컬리지로 넘어가면은 아이들이 이미 거의 다 네이티브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유학생들은 되게 좀 삶이 퍽퍽해져요. 왜냐하면 영어가 아직은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데 이 컬리지 수업을 따라 잡으려니까 굉장히 힘들고 아이들이 좀 심신이 지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컬리지 수업 가가지고 들으면서는 친구 사귀는 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학년수를 1년 정도 하면서 친구를 좀 많이 사귀었고 그 친구들 중에서 이제 같이 컬리지 수업을 같이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좀 많이 의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어학년수 듣는 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온 친구들 중에 미국에서는 어떤 과제를 작성할 때 그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돼요. 그래서 레퍼런스를 반드시 써야 되는데 한국에서 온 친구들 중에서 몇 명은 설마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내가 뭐 뭐지 어디서 이거를 써 가져왔는지 말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게 레퍼런스를 안, 사이테이션 같은 거 표시를 안 해가지고 위원회에 불려간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표절이라던가 인용에 관해서 생각보다 상당히 엄청나게 엄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과제 몇 줄 쓰는 거에 뭐 한 줄 정도 뭐 조금 뭐 이렇게 어디서 뭐 갖고 와서 썼다. 안 걸리겠지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이게 자체도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거의 100% 잡아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떻게 커뮤니티 컬리지, 그러니까 컬리지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이제 어학연수 4단계, 그러니까 1, 2, 3, 4단계 중에서 4단계면은 거의 대학교 수업처럼 좀 강도 높게 가르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단계 정도 한 학기 수업 듣고 컬리지 수업으로 가시는 건 되게 본인에게도 좋으실 거예요. 생각보다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도 약간 버퍼링 같이 마지막 한 학기 정도 다니면서 수업 듣는 거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이미 다른 곳에서 어학연수 하고 계시고 커뮤니티 컬리지, 컬리지 수업을 따라가는데 자신 있다 하시면 그 어드바이저에게 강하게 어필하시면은 컬리지 수업 바로 들어가시는 거는 정당합니다. 그 학교에서도 그 자격 조건만 넘어가면은 받아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드바이저를 직접 찾아가서 문의하시면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F1 비자를 제공하냐고 물어보셨는데 학교에서 비자를 제공하는 건 아니고 학교에서는 I-20라는 서류를 이제 제공하죠. 불캐본 커뮤니티 컬리지, 그러니까 달라스 커뮤니티 컬리지에서도 I-20 비자 발급합니다. 유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비자 받으실 수 있고 아마 지금 미국에서 어학연수 하고 계신다면은 유학생 비자 받으셨을 거예요. 유학생 비자는 이제 비자로 계속 가지고 계시는 거고 아마 학교로 옮기시면은 I-20 서류가 바뀌실 거예요. 그래서 I-20 발급되는지 물어보시면 돼요. F1 비자 발급되냐고 물어보면 학교에서 답을 안 해줄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모르면은 대답을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 사항이 조금 더 정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I-20, 인터넷셔널 스튜던트를 위한 I-20가 발급되는지 아니면은 지금 다른 어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커뮤니티 컬리지로 트랜스퍼 할 경우 I-20 재발급되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면 학교 측에서 대답을 정확히 좀 해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소시에이트 디그리트 과정 2년 했어요. 그러니까 어학연수 1년 하고 그리고서는 어소시에이트 디그리트 과정으로 넘어갔죠. 2년인데 사실 빨리 하면 한 1년 반 정도? 가장 빠르게 한 친구는 제가 아는 친구는 겨울학기에 이제 첫 시작을 한 거예요. 겨울학기 한 5주, 6주 정도 되게 짧잖아요. 그래서 겨울학기 하고 봄학기 하고 여름학기 하고 가을학기 하고 다시 겨울학기 하고 그래서 한 1년 2개월, 1년 3개월 만에도 어소시에이트 디그리 따가지고 한국 돌아간 친구도 봤어요. 좀 힘들긴 해요. 수업 빡빡하게 들어야 되고 거의 방학 없이 쉬는 시간 없이 쭉 수업을 들어야 되긴 하는데 만약에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들어도 유학생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빨리 들어와서 한 1년 남짓으로 해서 어소시에이트 디그리트 취득해가지고 한국에 돌아갈 수 있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제가 아는 다른 친구는 수업을 열심히 들었는데 원래는 겨울학기까지 수업을 더 듣고 한국에 돌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사정상 가을학기 끝나고 이제 한국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드바이저에게 이렇게 말하니까 어드바이저가 보더니 한두 과목 정도는 온라인으로 한국에서 들어도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해가지고 한국에서 돌아간 다음에 수업 한두 개 정도 온라인으로 더 듣고 그래서 어소시에이트 디그리 받은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 복잡한 게 유학생 같은 경우는 수업 전체 몇 퍼센트는 꼭 인클래스로 들어야 되고 몇 퍼센트까지만 온라인이 되고 그것도 과목이 몇 개 중에서 몇 개는 온라인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는 거는 어드바이저에게 꼭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디그리 과정은 2년인데 그거는 I-20가 2년까지 돼서 2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년 안에 훨씬 더 빨리 땡겨서 수업 많이 들으시면 빨리도 끝내실 수 있어요. 근데 2년은 넘을 수 없어요. 그리고 서비피케이트 과정은 넌크레딧으로 만약에 진행되는 거라 하면 유학생들은 넌크레딧 수업만 들어서는 신분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레딧 수업 들으시면서 아마 유학생들은 크레딧 수업을 최소 12학점, 12학점은 들어야지 유학생 신분이 유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크레딧 수업을 12학점 듣고 또 서비피케이트 따고 싶은 게 있으시다 싶으면 추가로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유학생들이 처음 미국에 와서는 욕심을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수업도 해서 어소시에이트 디귿 따고 서비피케이트도 따야지 라고 했다가 컴리지 수업 듣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서비피케이트는 많이 포기도 하고 아니면 좀 고민하다가 이제 한국 돌아가기도 하는데 만약에 여유가 되시면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수업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여름 학기 때 기준에 수업 듣는 대신에 이 서비피케이트 과정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관심 있는 서비피케이트 과정이 8주나 16주, 16주 정도 되는 게 만약 썸머에 오픈한다 하면은 썸머에 들으시는 걸 추천해요. 지금 어느 학교에, 어느 어학원에서 어학연수 하시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UNT가 아마 달라스, DFW 지역에서는 UNT 어학연수가 가장 유명합니다. 실제로 다녀보셨던 분들이 다 대부분 만족하시더라고요. 수업 강도도 굉장히 높고 과제도 많은 편이지만 대신에 영어는 정말 제대로 배울 수 있다고 이제 좀 말씀하시는 곳이 UNT 어학연수고요. 커뮤니티 컬리지 어학연수는 사실 많은 분들이 큰 기대는 안 하세요. 근데 대신에 기회는 정말 다양하게 주어져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정말 한 100% 중에서 200% 활용했다고 할 만큼 많이 이용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 중 하나가 제가 차가 없었어요. 차가 없어가지고 아침에 막 9시 정도 이제 학교 도착해서 수업 듣고 저녁 7시까지 학교에 있어야 됐는데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뭐 학생회도 들어가가지고 뭐 학생이 임원을 한 건 아닌데 학생회 회원으로서 뭐 활동 같은 것도 하고 뭐 리더십 클럽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것도 가입하고 그리고 뭐 근처에 있는 학교 투어 있으면은 그 UNT나 뭐 UT 달러스 같은 경우는 차를 이제 커뮤니티 컬리지도 보내요. 그 학교 투어를 위해서 뭐 그런 것도 참여하고 꽤 재밌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어학연수 기간 동안에 좀 다국적인 친구들도 사귀고 그런 미국 어떤 문화 같은 것도 알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접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어학연수 하는 거는 정말 비용 대비 효과 굉장히 좋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 좀 추천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에 계신 분들이 미국 유학하면은 돈이 많이 들 거다 뭐 생활이 힘들 거다 이런 식으로 많은 오해 하시는데 달러스 커뮤니티 컬리지 굉장히 학비 저렴하고요. 또 지금 달러스에 솔직히 한인분들이 사시기에 굉장히 좋아요. 음식 때문에 힘드신 분들 아니면 의료가 걱정되시는 분들 별로 걱정할 게 없는 게 거의 뭐 LA보다는 지금 이 달러스에 곱창집이 더 맛있다고 소문도 났고 뭐 한인 식당 웬만한 거 다 있고요. 한인마트도 꽤 큰 편이고요. 그리고 한인병원, 한인 클리닉, 치과라던가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정신과 그래서 웬만한 의료 진로는 어려움 없이 한국으로도 다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달러스로 어학연수 오는 거 굉장히 추천합니다. 학교 트위션도 싸기도 하지만 생활하기도 굉장히 좋고 아마 동부나 서부에 비해서도 전반적으로 물가가 저렴한 편이에요. 기후도 나쁘지 않아요. 여름에 요즘 덥기는 한데 대신에 겨울에도 그렇게 춥지 않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름에 덥지만 되게 습하지 않고 건조하고 그리고 또 어딜 가나 에어컨 많이 작동하니까 에어컨 많이 사용하니까 의외로 시원해서 견딜만 하고요. 겨울에 눈이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오기는 하는데 그 기간 말고는 굉장히 좀 따뜻한 편이에요. 한국 날씨로 생각하면 그냥 초가을 정도? 좀 시원한 가을 정도의 날씨가 달라스에서는 겨울 날씨라고 보면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달라스 지역으로 유학 오시는 거 굉장히 추천하죠.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이메일 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다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메일 받아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제가 감사했고 사실 저는 다른 보통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어떤 걸 궁금해하시는지 좀 캐치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미국에서 생활한 지 벌써 12년 정도 됐으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익숙해진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생활이나 미국 이민 생활, 유학 생활, 커뮤니티 컬리지, 대학원 과정 이런 것들 어떤 질문이든 괜찮으니까 좀 질문 많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